1. 여리고성 진멸 반갑습니다. 권희성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여리고성 진멸, 헤렘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구약성경에서 헤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여호와에게 온전하게 헌신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모세에게 가난한 땅에 가서 그 땅에 있는 도시들에게 헤렘을 실시하라는 명령을 하게 됩니다. 헤렘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에게 헌신한다고 고상하게 표현할 수 있을 텐데 간단하게 말하면 살아있는 모든 것들을, 그러니까 어린아이부터 나이가 많은 노인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가축에 이르기까지 어쨌든 살아있는 모든 것들을 진멸하는 것을 바로 헤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구약성경에서 진실로 헤렘이 시행되었을까? 우리가 본문의 역사성을, 여호와서 사사기와 그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본문의 역사성을 진실되더라도 사실이라고 인정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단 한 번도 헤렘이 시행된 적은 없습니다. 우리가 가장 유력한 헤렘이 실행된 곳을 생각하자면 여리고죠. 그런데 여리고에서 헤렘이 실행됐을까? 실행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라합과 라합의 가정은 죽지 않았습니다. 살아남았죠. 라합과 그리고 가족의 그 이야기에서 여호소와 이장에서 말해주는 바는 라합이 정탄꾼들에게 베푼 헷세드를 통해서 딜을 칩니다. 딜을 쳐서 그 헷세드를 통해서 붉은 줄을 그 집에 달게 되면은 마치 추레굽에서 6월절 피를 통해서 죽음이 지나갔던 것처럼 여리고성을 정복했을 때 라합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집에 있는다는 조건과 붉은 줄이 두려워졌다는 조건만 지키게 되면 그 집은 죽음으로부터 진멸하는 헤렘으로부터 피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리고 이후에 여호소와 전체에서 헤렘이 시행된 건 사실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사사기도 마찬가지고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왕은 헤렘을 철저하게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무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리고성에서 진실로 일어난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기사를 보게 되면은 6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성을 둘러 성주의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여세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양각 나팔을 잡고 양각이라고 하는 말은 양의 뿔을 말합니다. 언약괴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제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일 동안 언약괴를 중심으로 제사장들과 군사가 한 바퀴씩 6일 동안 돈 다음에 7번째 되는 날, 그날 7번을 돌고 나팔을 불고 고함을 치면은 성벽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여리고를 차지하게 됩니다. 텍스트가 말해주는 표면적인 중요한 여리고의 사건과 요소와의 주제는 뭐냐면 헤렘, 그 땅을 마치 제의의식, 리추얼의 의식처럼, 세크리피셜 리추얼처럼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리고성에 많은 사람들을 죽임으로써, 진멸함으로써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 땅과 그 성은 거룩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최근에 많은 고고학자들은 이 여리고성 사건과 그리고 진멸이라고 하는 이 사건들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고고학적인 증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동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은 성서의 역사성을 인정하시는 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보금주의에 있는 많은 학자들도 이 헤렘의 사건, 어떻게 신약성경의 사랑의 하나님께서, 사랑의 그리스도께서 모든 어린아이와 노인까지 다 죽이라고 하는 것을 명령할 수가 있는가라고 하면서 이 사건을 새롭게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한 권 소개시켜 드릴 책이 있는데요. 성경 무호성 논쟁이라는 책이 있는데 알버트 몰러, 피터 엔즈, 마이클 버드, 케빈 베르츠, 존 프랭키가 지은 이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는 헤렘의 사건을 다루면서 이 다섯 명은 모두 다 헤렘을 다른 관점으로 바라봅니다. 헤렘의 역사성을 원전하게 인식하고 인정하는 사람은 알버트 몰러라는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금주의자라고 하더라도 헤렘이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신앙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한번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제시하고 싶은 해석적인 방식은 이겁니다. 이 여리고성의 사건은 희년의 사건과 유사하다. 희년의 사건의 재해석이라는 점을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이 6장 4절에서 보시면 일곱 번째 날에 일곱 번 돌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7 곱하기 7은 뭡니까? 49가 되죠. 이 49라고 하는 숫자, 또 7, 7이라고 하는 숫자는 희년의 법에서 굉장히 중요한 숫자가 됩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이 희년에서 중요한 것은요. 7년이 일곱 번, 일곱 번의 안식년을 개소하고 49년이 지났을 때 이제 50년이 되는 차에 모든 주민들과 모든 국가의 자유를 공포하는데 어떻게 그 자유가 공포되냐면 뿔라팔 소리를 불므로써 뿔라팔을 붓므로써 그 땅은 자연의 상태로 돌아가게 되고 원래 주민에게 그 땅들이 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항이 있는데 희년의 법에서는 희년의 법은 땅의 이러한 구속이 도시에 있는, 성벽이 있는 성벽이 있는 땅과 자산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벽이 있는 땅은 적용이 되지 않고 벽이 없는 땅에만 적용이 됩니다. 그것은 레위기 25장 30절과 31절에 나오는 부분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과 나눌 것은 희년이라고 하는 희년의 법에서 중요한 희년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거는 요벨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요벨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전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이 여리고성 사건 6장 4절에서 말하는 양각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양각, 나팔. 그러니까 양의 뿔, 양각, 림즈 호른. 이 양의 뿔이라고 하는 단어가 요벨이라는 단어이고요. 그리고 이 요벨이라고 하는 두 번째 단어의 뜻은 바로 주빌리, 희년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양의 뿔이라고 하는 양각, 나팔. 양의 뿔이라고 하는 단어와 희년이라고 하는 단어는 똑같은 히브리 어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년의 법에서 50년이 되었을 때 나팔을 불므로써 자유를 선포하는 이 행위는 사람을 자유롭게 만들고 해방시키고 땅을 원래 상태로 돌리는 속죄의 거대한 이 이벤트는 바로 여리고성업에서 요벨을 불면서 나팔, 양각, 나팔을 불면서 그 땅의 해방을 선포하고 그래서 성벽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성벽이 무너지고 그리고 그 땅의 희년을 선포하는 것 그리고 그 땅의 자유를 선포하는 것과 똑같은 모델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호수화를 이야기할 때 승리주의의 관점으로 이야기를 해요. 사람을 처죽이고 칼로 정벌하고 그래서 오늘날 이스라엘에도 많은 사람들, 시온을 주창하는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승리주의의 관점으로 이스라엘을 선택하는 민족이고 다른 타 민족들은 함부로 죽여도 되든 그래서 미사일을 쏴가지고 사람이 죽을 때 사람들을 기뻐하면서 박수를 치고 그렇게도 했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여호수화서를 읽어보게 되면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헤렘이 정확하게 시행된 곳은 한 군데도 없다. 그리고 아까 라합 이야기를 들었는데 라합의 이야기는 헤렘을 예와를 만드는 사건이에요. 라합이 헬세드를 베풀었을 때 라합이 구원받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앤티워, 반전쟁에 대한 내용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리고 성업의 정복전쟁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고학적으로 이 당시 정복전쟁이 일어났을 기원전 12세기, 13세기 때 이런 성벽이 있었다라고 하는 증거는 거의 없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땅에요. 그렇다면 여리고 성의 이 사건, 기사를 이해할 때는 우리가 희년이라고 하는 희년의 법이라고 하는 그 기사, 그 희년의 법의 사건과 이 여리고 성의 사건과 결합시켜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정리해보자면 이스라엘 집단은 이스라엘 집단 전체는 오늘 읽었던 6장 직전에 여호수와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면서 네가 적군이냐, 아군이냐 물었을 때 그 사람은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왔다. 내 신을 벗어라. 거룩함에 대한 하나님의 현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그 사건이 있었죠. 이제 6장에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어마어마한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승리주의의 관점으로 학살의 관점으로 우리가 이해한다기보다는 희년, 자유, 하나님의 정의, 공의 그런 정의와 공의의 선포의 관점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호수와서를 오늘날 많은 설교자들과 목회자들은 단순히 타 종교를 정복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폭력적인 방식으로 있거나 그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약 성경의 빛 속에서 또 다른 텍스트와의 관점 속에서 열구사건 여호수와의 정복전쟁을 새롭게 우리 시대에 맞게 그리고 성서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